이웃의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못 참고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골목을 돌아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남성. 7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하는 60대 남성입니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지만 반나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평소 피해 여성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여성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에 있는 한 휴게소입니다. 이곳에서 같은 산악회원에게 흉기로 찔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후 6시 58분쯤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산악회원들을 태운 관광버스는 이곳 휴게소 주차장에 멈췄는데요. 남성은 이곳에서 내려서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등산용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사항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